자,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더해볼 주제는 바로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에 환율이 무섭게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약간 좀 진정되는 건 아닌가. 1,420원에서 1,410원대 이 사이를 조금 요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안정될 거라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또 반대로 또다시 환율이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네요. 요즘에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한 1,420원대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원달러 강세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분을 시장에서 커다란 이슈가 없으면 시장 예상치인 75pp 정도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12월 FOMC 회의 결과 후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좀 분석을 하면 12월 달에 과연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거의 현지에서는 50.4% 정도가 50pp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예상하기에도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것은 최근 연준의 비둘기파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의 발언을 조금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보면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경기를 침체에 빠뜨리는 것을 피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으로 인해서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의 지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지수도 그러한 흐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방기금 선물 계약 선도 곡선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선도 곡선을 말씀드리면 그때 말씀드리면서 5월 정도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의 어떤 사이클에 정점이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오늘의 흐름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도 조절론은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 그리고 베이비 스텝 정도로 낮춘다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금리 인하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금리 인하로 간다는 것은 연준이 정책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금리 인하로 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단기간에 잡기도 어렵고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의 정점에 도달한 후에 금리 동결의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당분간 조금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달러의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금리 인상의 기조가 올해까지는 그리고 내년 초 정도까지는 어쨌든 계속 이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 자연스럽게 환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FOMC 회의에서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이슈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어떤 투자 힌트를 얻어야 될까? 어느 섹터, 어느 업종을 좀 봐야 될까요? 보통 원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수출 기업이 상당히 수혜를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해운주나 의류, 그다음에 반도체, 자동차주 등이 이렇게 수혜를 보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환율 상승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분들이 명확히 좀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현재의 공장을 좀 세우거나 하는 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환율이 이익에 미치는 민감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지금은 경기 침체 구간이고 그다음에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 상승 수혜 업종들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달러 수혜주 테마군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90% 이상 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골라왔고요. 그리고 최근 지수가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좀 압축해서 거래량은 좀 적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여기에다가 해외 매출 비중이 대부분인 그런 기업들, 그런 종목들을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종목은 세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W게임즈하고 KMW, 인텔리안테크가 있습니다. 우선은 W게임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요. 차트를 한번 보면 최근에 흐름이 지금 매도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224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224일선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량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2만 5천 주밖에 안 되지만 지난 8월 30일 날 거래량 보면 한 40만 주가 터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선 위주로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224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는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종목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뭘까요? KMW입니다. KMW는 지금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9월달에서 10월달 사이에 보면 굉장히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차트상으로 약간은 지금 저점을 완전히 다졌거든요. 저점을 다지면서 지금 매수의 신호를 약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을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갖고 온 종목인데 지금은 저점을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할 매수로 조금씩 매수하시면 본격적으로 21선 돌파 후에 기본적으로는 61선까지는 한번 터치해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종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은요? 네, 그 다음에는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요? 인텔리안테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흐름이 바닥을 다진 후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바닥을 다진 후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21선을 완전히 올라온 다음에 지금 약간 쉬고 있습니다. 약간 쉬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단기 2평선에서 한성하면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112일선이나 224선까지 한 번쯤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한번 1차 목표가를 좀 가지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은 성과를 좀 거두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강달러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세 가지를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W게임즈, KMW, 인텔리안테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탑핵 종목은 뭡니까? 탑핵 종목은 인텔리안테크고요. 인텔리안테크는 중저계도 위성 안테나 매출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상반기 매출액이 1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7억 원으로 올해 연결 총 매출액은 2,460억, 영업이익은 230억으로 작년 대비 매출은 78%, 영업이익은 930%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점을 완전히 찍고 21선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게 본격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은 214일선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만 2천 5백 원의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조정을 준다고 하면 6만 1천 원에서 6만 2천 원대 사이에서 분할로 매출을 하시고 손절가는 21선을 목표로 해서 6만 1천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보고 들어가시면 좋은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매수가랑 손절 라인을 거의 비슷하게 잡고 가자는 말씀이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FOMC 회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약간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절가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려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인텔리언테크 차트 보고 가격 전략을 먼저 세워봤는데 인텔리언테크가 어떤 사업하고 또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중조계도 위성 안테나 매출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사업도 지속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업이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30%가 성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3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예상치로 보면 이거보다 더 상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상승의 모멘텀은 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6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을 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9월에도 그런 급락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6월에 급락 이후에 7월에도 반등을 하면서 224선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급락의 한 60% 정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최근에 9월에 급락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60% 정도 올라오면 거의 한 7만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를 최선호주 탑핵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우주 테마에 엮여 있기도 하고 해외 매출 비중이 크고 또 최근에 실적도 괜찮은 상황인데 한번 큰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환율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좋은 종목들 선별하는 개념으로 오늘 한번 머슨일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심종섭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도 주시고 또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문가님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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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